여러분 안녕하세요. XT레이저 한국시장 담당자 양인설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1일입니다. 지난 이번 주에 제12일 부산기계 대전 잘 끝났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전시된 3프로 파이버 렌트 커튼디를 예약했습니다. 오늘은 설치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고 보십시오. 여기는 바로 설치 현장입니다. 파이버 커튼디를 지금 설치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제2 활동들이 중간을 enforced, 우리Michelle이의 주인공, 우리을 위해 올리는 프로 Entrepreneurship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도움이 되는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은, 여러분 혹시 공무원은 블lkz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